장도하면 여성의 절개를 상징하는 칼로 흔히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세종대왕도 찰 정도로 남성에게도 의미 있는 칼입니다. 장도대작의 명맥을 유일하게 이어가는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00도 뜨겁게 달궈진 숯에서 철을 꺼내 망치로 두드립니다. 공간을 낸 칼자루에 녹인 송진을 붓고 칼과 조립한 다음 칼날에 일편심을 새기면 비로소 장도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장도가 탄생하기까지 177번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선조들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장도. 그 명맥이 광양 장도박물관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장도박물관은 2006년 개관에 작품 13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3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고 박용기, 박종군 장도장을 따라 손자까지 3대째 장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장도를 좀 더 대중화를 시켜가지고 예술품만이 아닌 대중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들도 만들고 싶고.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에도 등장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장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도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